. 언제 왔어? 왔으면 말을 하지. 왜 또 진검을 드셨습니까? 무슨 위험한 일을 하시려고. . 안 자요. . 몸쓰느라 힘드셨을 텐데. . . . . . . 오라버니도 간밤에 걱정 많으셨지요? 저 때문에 걱정? 근데 그거 왜? 네? 근데 여기는 어찌 온기냐? 한행에 이리 막 돌아다녀도 돼? 그게 이화원에 돌아오게 됐거든요 잘 됐네 근데 장판관은 어찌하려고? 잘 해결했습니다 유아홀아버니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래? 유아가 아주 큰일을 한 모양이네 걱정 마셔요 파수꾼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여전히 날 파수꾼이라 여기들이야? 이 장판관은 누구야? till returning to the world 전원 건 nach 이거야? lar